글로벌 라이브 3부 같이 보셔야죠. 갑자기 들어오신 겁니까? 항상 그래요. 3부 시작될 즈음 어디서 하는 3, 4천명 이상이 딱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끝날 때는 더 피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본부장님 안 오셨네 하면서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계속 기다리세요. 그냥 이거는 장 시작 전이니까 미국 취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이 안 되셔도 오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좋으셔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오늘도 선물은 강부압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4가지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한 주식은 뭘까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해치펀드가 공개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어떤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나쁘지만 나쁘지 않은 뉴스 좋지만 좋지 않은 뉴스 뭘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6가지 테마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아마존. 아마존이 1번인데요. 어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아마존이 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제가 얘기했죠. 일단은 빅테크 중에서 좀 처져 있는 종목이 아마존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 같이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0년물 국제 수준이 일단은 1.3%까지 올라가면서 약간의 금융주의 올라가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산업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소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융, 에너지, 산업재 소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6번, 6번은 다시 한 번 또 우리 리오프닝식 여행 관련지가 올라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델타 변이가 사실 봤더니 약간의 꺾임이 좀 나옵니다. 아직까지 피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꺾임이 나와주면서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 관련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데요. 갑자기 심려물 국제순위를 1.3%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테이퍼링을 앞두고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측했던 1.6, 1.7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느냐가 끝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금융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200번 얘기하는 건데 금융주의에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JP Morgan, Chase가 됐던, 뱅크, 어메리카가 됐던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 갈수록 조금 금융주의는 관심이 커지니까 미리 한 번 가져가보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1.3이 1.2가 되고 1.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은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 물론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1.3이 되고 1.4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 번 금융주의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스닥이 29번째 사상 최고치 같고요. 제가 이거 달력에 적어놓습니다. 진짜로 저도요. 같이 방송하니까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또 올라갔네 하면서. S&P 500이 51번째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올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얼추 지금 올해가 8월 아닙니까? 8월이면 보통 영업일을 찍으면 매월 한 20일 되지 않습니까? 매월. 그러면 8월이니까 260일이죠. 영업일 수가 160일인데 사상 최고치가 51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은 사상 최고치 계속 찍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0일 중에서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즉 다시 한 번 풀어 얘기하면 두 번씩 한 번 사상 최고치 찍고 이때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찍고 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3분의 1 시장 흐름에 3분의 1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냐. 진짜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센 장은 다시 한 번 못 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동참을 하셔야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미국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이 29번째 사상 최고치지만 15,000포인트 안착도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록이 나왔는데 이 나스닥이 197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나스닥 거래소가 저하고 같은 연도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스닥이 어쨌거나 15,000포인트가 최초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좋은데 15,000포인트는 14,000 찍고 196일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앞으로 1,000포인트 올라가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워낙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1,6,000, 17,000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하여간 지금의 기록이 상당히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1,000포인트가 1995년의 일이었으니까요. 거의 한 26년 만에 일단 15,000, 15배 갔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희한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넷브리스 가요. 이렇게 어수사는 과정에서 8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넷브리스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기사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기사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처져 있는 주식을 사고 매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수하는 게 좀 강해 보이죠. 8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넷브리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존도 조금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덜 올라가는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덜 올라가는 주식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넷브리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찾다가 조금 처져 있는 주식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져 있다고 하면 다 좋은 게 아니고 일단 기본은 실적이 되는 기업을 골라야겠죠. 기본이 실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좀 못 간 정도 고르시는 게 현재 추세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브리스의 강세가 언제 끝날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어제는 0.01% 올라갔고요. 마치 짠 것처럼 마지막에 좀 올리면서 8일째 기록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인간적으로 오늘은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비인간적인 모습이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4만 4원 비슷하게 문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보시면서 아까 아마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 너무 못 간 종목이다 보니까 그 종목의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즈니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즈니가 현재 3개월째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관건이 태양파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태양파크 실적이 전체 실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사실 밖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델타 변이가 좀 완화가 되면 태양파크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연중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5%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는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만 만약에 델타 변이가 좀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디즈니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 디즈니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그걸 보시면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4분의 1이 태양파크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우리가 좋아하는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올라가고 이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지만 만약에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디즈니가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사업도 있고 또 오프라인 사업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의 척도로 보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실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이항 아십니까? 이항 잘 모릅니다. 이항 모르십니까? 이항이 드론택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조금 소수의 분들이 많이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 물론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야겠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막 교통이 혼잡한데 떠서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최천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인데요. 이번에 매출이 나왔는데 190만 달러가 매출이 나왔습니다. 190만 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만 달러면 이거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연봉의 한 반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웃지 않으셔야 되는데 웃으면 교수님 너무 이렇게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희인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 연봉이 4억 잡고 4억 잡고 한 4억이 아니죠. 40억 원 잡고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40억 원 안 되십니까? 연봉이? 그러니까 20억 원인데 연봉을 원화로 치게 되면 20억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66%가 감소한 겁니다. 매출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큰 기업 물론 큰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특이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1년에 매출이 고작 40억 원 정도 한다라는 건 상당히 20억 원 한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정작하게 됐네요. 우리 교수님은 10억 원 정도로.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손실이 어떻게 되냐면 1160만 달러를 보여주면서 실제 얘기하면 매출의 10배는 안 됩니다만 가까운 정도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기증이 기종의 2항 216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16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고작 3대 판매가 그치면서 실제 극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도 보시게 되면 고전 대비 8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UAM이라고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도 또 우버 엑스 프라토리안가 프라토리안가 한때 저렇게 나르는 택시 유행이었었는데. 있는데 또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기술력은 뛰어나보이고 상당히 유용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미국이 항상 그래서 얼마나 벌었냐고 하는 결과치를 물어보잖아요. 그런 차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실적이 무리 있게는 조금 성급하기 때문에 역시 2항 역시 이것도 좀 길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게 실적이 좋아질 때 들어가서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항 216 시리즈를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적정한 판매 대수가 최소한 1년에 50대 이상 판매가 나올 때 나올 때 사도 괜찮은데 지금 고작 3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니까 이것도 역시 좀 멀리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미스트라는 주식이 뭐냐면요. 게인스타 amc 애터테인먼트인데 아무런 기사 없이 어제 27% 2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 기사가 없고요. 호재 기사도 없고 또 투자금이 올라갔다는 것도 없고 목표주가 상인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7배가 올랐어요. 많은 분들도 붙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유심히 봤더니 뭔가 장기 투자를 위해서 사실인 게 아니고 한 시간 전에 매수해서 한 시간 후에 판다 이렇게 약간 단타 매매가 많이 상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제 또 로빈누트 역시 밈 주식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밈이라는 게 어떤 어떨 때 오르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봤더니 한 가지 좀 이렇게 공통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통 나스닥이요. 나스닥 지수가 약간의 단기 고점이 나올 때 밈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가만히 있으면 장기 올라갈 것 같은데 밈이 움직이는 거 봤더니 밈이 움직이는 거 봐서 약간 나스닥에 좀 빠지려고 그러나? 그런 우려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좀 부담되죠. 부담되고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셀 1월파에는 최근에 좀 밈이 쉬었거든요. 쉬어있는 밈 주식에 관심이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라서 어떤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타 매매땡이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지금 우리가 굳이 이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데요. 이게 해치펀드가 지금 현재 공배대 비중이 높은 종목을 발표했는데 2분기 현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현재 200억 달러 정도의 공배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2등이 S&P 글로벌. 이게 S&P 글로벌이 뭐냐면 금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도 78억 달러. 그다음에 모더나가 67억 달러. 넷플릭스가 52억 달러. 에이온.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거든요. 그다음에 컴캐스트. 홈디포. 아이비엠. 오라클. 지혜폐봉원 체스가 나왔는데 결론이 뭐냐. 해치펀드가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 핫하네요. 다 좋은 거예요. 테슬라 조금 쉬고 있지만 어쨌거나 6월 말 기준보다 올라왔거든요. S&P 글로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많이 받아갖고 처리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상 최고치거든요. 모더나 조금 빠져있지만 좋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제가 얘기했지만 8일째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에이온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있거든요. 컴캐스트 홈디포. 아이비엠. 오라클. 지혜평원 체스. 이거 폭망한 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치펀드의 어떤 이런 형태가 왜 나왔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보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런 악재 그다음에 델타 변인 악재를 너무 예민하게 바라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뭐냐면요. 해치펀드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드린 거고요. 해치펀드가 보통 5월마다 한 번씩 되게 폄훼를 당하거든요. 법빛이 보통 주청할 때 해치펀드가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열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5월이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폄훼매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시장이 단순하지 않다. 예상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치펀드가 돈을 잘 벌려 했지만 약간의 공매도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안 보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펀드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비엠이 체결에 좀 쉬어가다가 약간의 올라오는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비엠도 과거에 매출이 감소했던 사실 아이비엠이 예전에 우리가 pc 집에 있으면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때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이 빠르게 다른 사업을 전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이비엠까지 펀다고 그러면 이 기업들 공부에도 7위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해치펀드에 잘못된 투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요. 테슬라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공부에도 비중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유통 주식의 3%다.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만 나쁘지 않은 기사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입원 환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정고점이 1위 환자 수가 1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명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안 좋은 기사죠. 그렇죠. 안 좋은 기사인데 왜 안 좋은 기사냐면 우리가 델타 변이가 급증해도 이거는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환자 수가 적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환자 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게 왜 나쁘지만 않은 기사냐면 잭슨의 미팅을 앞두고 나온 거죠. 그럼 잭슨의 미팅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아무리 제롬팔 연주기장이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강세를 얘기한다고 해도 델타 변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테이퍼링 그렇게 값 써서 빠르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의 시장이 올라가는 건 오히려 이런 환자 수를 보면서 그러면 테이퍼링의 내용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오히려 잭슨의 미팅만 보면 상당히 안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리오프닝 주식은 하락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기사지만 어쨌거나 잭슨의 미팅만 보면 상당히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건강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기사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기사 좋지만 좋지 않은 기사 갖고 온 건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s&p500 지수가 51번째 올타임 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파란선이 뭐냐면요. 200일 입형선 위에 있는 종목수로 보여주는 건데 꺾였죠. 꺾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일 입형선 위에 있는 종목수가 올 5월 6월에는 430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40개로 약 100개가 금속한 극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일부 좋아하는 종목에 몰려있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익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약간의 시장 올라가고 있지만 200일 입형선 위에 종목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약간의 투자자분들이 조금 따고 배짱 종목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만약에 점점 더 감소한다고 그러면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0일 입형선 위에 있는 종목수가 줄고 있다 극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스럽게도 여러분들이 200일 입형선 위에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NBA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AMD 같은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일부 다른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좀 이익신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끝으로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실적에 대한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적이 대충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모습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 1월 달에는 EPS가 40달러였어요. 예상치가. 그런데 지금 얼마냐 5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을 열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확인된 거죠. 3분기 볼 건데 3분기도 역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추세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제가 보기에 실제 3분기 실적이 오픈되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분기 보실게요. 4분기도 역시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선입니다. 4분기 점선인데 4분기도 역시 4분기 가까이지면 더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델타 변이도 있고 테이퍼니나 기사가 있지만 실적이 점점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쉽게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였지만 202평 종목이 감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옥석을 가리면서 좀 안 좋아질 것은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지수의 모습은 앞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우리 교수님이 만약에 식당을 가신다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미국에 출장 가거나 아는 지인들 만날 때 당연히 왼쪽 식당을 더 선호하죠. 제가 이거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s&p500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식당으로 치게 되면 사람이 더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같아도 식당 오른쪽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래도 이 식당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약간의 건강식을 만든다. 그런데 건강식을 만든 건 좋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 왼쪽 식당과 오른쪽 식당에 오늘 판매한 판매 기록을 보겠죠. 그런데 오른쪽 판매 기록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왼쪽은 많겠죠. 그런데 식당은 당연히 왼쪽으로 선택하시는데 지금 미국 기업에 선택하실 때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고 식당은 사람이 많은 거고요.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빠진 종목을 선호하시고 지금 스펙이나 ipo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식당은 이런 게 안 가시면서 왜 주식은 이런 거 안 하시는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주식 선택하실 때 미국 기업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거 즉 주가 많이 올라간 거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그만큼 여기에 보면 맛도 평가가 된 것이고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종업원이 되게 친절하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우리가 보통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많이 빠진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미국 기업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거 즉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거 선택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람이 없는 이 식당이 잠깐 사람이 없는 걸 수 있잖아요. 잠깐 잠깐 점심시간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그러면 이 선제 사람이 몰리고 있는 이 가게가 우리가 기업으로 치게 되면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3년 미만은 약간 개업발도 있고 일시적인 호재 때문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가려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계속 몰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일단 간식권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 약간 좀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과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서 제가 보여드린 글입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가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는 주식이니까 한번 생각을 바꾸시면 아마 미국 주식에 대한 조금 투자에 있어서 쉬워 보이지 않을까 미국 주식은 되게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첨단 기술이 있지만 항상 그러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결과를 줄 게 없으면 그건 뭐 아주 냉혹하게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실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사상 최고치를 가는 이 S&P500 지수에서 무서워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점점 장사가 잘 되네 하면서 나도 여기서 빨리 들어가서 한번 맛을 봐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잔소자 같아 보이는데 국내 주식을 하신 분들과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의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간이 남아서요. 간략한 기사를 볼 건데 오늘은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기업인데 이건 스포츠 용품 관련 소매점인데요. 정말 대단한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상에서 4.9%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워낙 실적이 좋아서요. 특별 배당을 지급했는데 무려 5달러 50센트를 지급합니다. 감이 없죠. 5달러 50센트는 얼마인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금까지 지급했던 연 배당금이 연 배당금이 4달러 50 정도 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4배 이상 3, 4배를 지급하고 일시적인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로 대비하면 대략 한 4, 5% 주가 대비하는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분기 배당금도 21%가 증가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5달러 50받는 건 좋은데 아마 이거 배당이 지급되면 배당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왜 자꾸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결국에 뒷 배경이 뭐냐면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 환호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를 급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배당금 지급되고 배당량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반드시 올라오는 포이 있으니까 좀 안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오늘 데이터를 또 발표했는데요. 봤더니 최근에 화이자가 정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질세라 이들도 봤더니 오늘 부스터샷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좋은 약이야 백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모더나와 화이자에 비해서 아직까지 조금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번아웃피터스라고 하는 의류 업체가 있습니다. 어번아웃피터스가 실적을 개착해 나왔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서플라인 체인.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 나올 때 보통 실적이 잘 나왔지만 뒤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분기에는 우리가 공급에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공급 차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지거든요. 어번아웃피터스의 주가가 빠지는 것이 일단은 공급 체인에 관련한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스톰이라는 고급 백화점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가실 때 아니요 저기는 안 가봤습니다. 보신 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노드스톰 그런데 이 노드스톰 역시 실적이 그리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에 빠르게 전역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1.3%가 빠지고 있는데 실적도 그만그만 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매점은요. 지금 온라인을 같이 겸용하지 않는 소매점들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고급 백화점이 됐든 고급 백화점 할아버지가 와도 온라인 전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톨브라스라는 고급 주택을 만드는 주택건설업체인데요. 실적이 32센트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분구가. 그래서 1.8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왔으니까 실적이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더군다나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택 경기가 좀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만 좀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거인데요. 바로 이거인데. 밈스탑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게임스탑, amc엔터테인먼트, 코스. 코스는 이제 이어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전 지금도 이어폰이 팔립니까? 올라가죠. 로비누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다 지금 밈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고 너무 이 대전에 같이 참여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캔벨스프가 오늘은 다음 그래드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투자견이 떨어진 거죠. 파이퍼 샌들러에서 일단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벨스프라는 거 사먹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지금 스프 안 사먹거든요. 스프라는 거에서 입맛을 떨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잠깐 작년에 잠깐 팬데믹이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항상 재워놓고 할 때 먹었던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원래 평상시장 안 팔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미국인들의 입맛을 본다 그러면 스프는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투자견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역시 빠진다는 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거에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그래서 팬데믹 잠깐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제가 한 3, 4일 전에 한 번 먹어봤어요.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한 번 희생한 겁니다. 너무 짜요. 너무 짜. 그렇죠. 너무 짜고.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 안 맞고요. 너무 짜고 또 이걸 데워야 되기도 하고 하여간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정말 내가 집 밖에 못 나가면 비상시장으로 쟁거놓고 먹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선호할 수 있는 식품인가 생각이 들어갔고 역시 입맛은 이 스프에 대한 입맛은 동생을 막나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 어떻게 입맛을 본다고 그러면 주가가 재미없는 게 이해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큰 대형 마트에 가면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종 사시는 분들이 외국 생활을 오히려 하신 분은 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보잉이 스펙을 통해서 버진 개런틱을 버진 오빛이라고 하는 아 오빛에 투자는 거군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전에 공일 오비 모르십니까? 아 공일 오비? 공일 오비의 오비씨 궤도입니다. 궤도. 진짜 몰랐어요. 영어하고 합작으로 해서 이렇게. 그랬구나. 그러니까 보통 오빛이라고 하면 궤도인데 하여간 버진 오빛이 스펙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투자해서 주식이 올라간 건데 정말 잠깐 올라가는 기사죠. 그걸로 보잉의 저체 주가를 들어올리기에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보잉의 관점은 최대 관점은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정상화죠. 정상화인데 아직까지도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버진 오빛에 대한 투자 때문에 수식 산다는 것은 너무나 좀 제가 보다 단계적인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정상화를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보잉에 대한 기사죠? 네. 보잉이 버진 오빛을 투자한다. 스펙 통해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S&P 올라가면 52번째, 나스닥이 올라가면 30번째인데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S&P 500이 0.06%, 다오가 0.02%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이 0.15%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오는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과 나스닥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파단체 고치 갈 수 있는 각인데 물론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출발 상황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맵입니다. 맵을 보시면 제가 좀 한번 마킹을 해볼게요. 보기 편안하고. 오늘 인트위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터보텍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개인들의 세금 관리해준 기업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제까지 반등했던 여행 관련적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호텔 그다음에 여행 예약 사이트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오늘 약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얘기했던 시장을 보여주는 기업 디즈니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금융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융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10년을 국제수준이 1.3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화이저하고요. 모더나가 최근에 급등세에 따른 약간 조정이 오늘까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까지 반등했던 에너지는 소폭 오늘 약간 좀 빠지는.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반등하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소재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산업재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사실 산업재 소재 에너지는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비제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인데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또 이렇게 마리콜스포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드 플러스, 아마존까지 플러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느끼면요. 오늘 라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진짜 연일 달려가네요. 많은 분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장본부장님의 의견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로 계속 한번 달려보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오늘 너무나도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하나하나 꼽아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실시간 채팅창 내용 중에서. 오늘 유난히 시간 짧네요. 아마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하 저희들이 또 풍성한 내용 준비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또 금요일 당번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나오고 내일은 축하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